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기 그 리모델링 저기 목작업 목작업 들어간다고 해서 어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독이랑 여기 어떤게 들어갈지 친구랑 협의하러 가는 길이에요 다른게는 어 이제 집에 들어갈 타일종류 타일종류 고르고 왔는데 제가 좀 댄 댄한 성격이라서 최대한 금액은 저렴하고 예뻐보이는게 가성비가 좋은거겠죠 타일을 몇장 봤습니다 들었다 놨다만 해도 뭐 팔에알배일정도로 들었다 놨다 했는데 친구도 풀에 지쳐가지고 제가 타일 고르는 동안 지쳐가지고 의자에 앉아있고 타일사장님도 옆에서 계속 쳐다만 보시고 진상 아니겠느냐 생각하실텐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지 내가 꼼꼼하게 봐야지 시공을 해놓고 나면 후회를 해도 내가 하고 도와주는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트러블이 없지 그냥 대충 아 이거 해주세요 대략대략 넘어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후회하고 결과가 안좋을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고르는 자리에서 다 고르고 나면서 자기에 대한 아니면 내가 요구사항이라든지 도와주시는 분의 내한테 바램이라든지 이런걸 서로 또 정보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공사가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다 뜯고 내가 붙이고 셀프 인테리어가 아니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걸 턴키라고 하더라구요 키를 턴한다는 이런 뜻이던데 이런 작업을 하시면 그래도 내 집이니까 물론 인테리어 업자들은 이런걸 해주셔야 차질이 생기고 공사 진행이 더해질 수 있는데 내 집이니까 내가 원하는걸 이야기를 하면 결국 마지막에서는 크게 분쟁이 생길 일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고를 수 있는거는 직접 고르시는게 좀 더 흥미를 느끼실테고 좀 더 관심을 가져지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해버리면 무조건 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간섭할건 아니고 구상은 친구랑 다 짜놨습니다 다 짜놨습니다 다 짜놨서 오늘은 도기 도기 세면대랑 도기 변기 선택을 했는거랑 그리고 마루 제가 샘플 받아온거 요거를 이렇게 원한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겜에 잠깐 현장 보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원로 매수하면서 이 건물이 주인세대는 세를 놓아 놓은 상태고 매도자분이 쓰리룸에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거는 주인세대 수리하고 있고 쓰리룸을 세를 놓아야 되는데 여섯시간 다섯시간도 안되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의 문이 조명이라던지 요런걸 좀 바꾸고 도배를 원하셔서 집을 또 산김에 그런 첫번째 세입자인데 그런걸 또 깔끔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도배도 지금 맡겨놓은 상태에 다 했어요 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할 겸 같이 한번 가볼게요 도매 도매 해주시는 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견적도 괜찮아요 그래서 도매가 필요하신 분 저한테 연락주시면 그 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집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 나눌게요 도착했는데 인테리어 오늘 목작업하시려고 장비를 막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집이 하나씩 변화하는게 기대가 되긴 하네요 일단 여기 스리룸 스리룸이 방 두개 분실구조인데 요거 어깨 도배도 다 됐다고 하니까 따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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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청소는 어 도배를 이렇게 잘 됐네 일단 제가 여기 현관 입구부터 도배를 다 맡겼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매도자분이 거주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거주를 했어요 오랫동안 거주를 해서 어 청소가 한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거실도 옛날에는 꽃무늬 벽지였어요 꽃무늬 벽지인데 지금 아주 옅은 그레이 영그레이 이제 도배지로 깔끔하게 도배를 다 했습니다 자 도배 아주 깨끗하게 잘 됐네요 지금 또 저희 어머니께서 또 직접 청소하신다고 막 새가 빠지게 청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청소 흔적이 이렇게 되어있고 옛날에 여기 뼉뼉이 다 붙여져있어서 뼉뼉이가 어우 또 고맙다 뼉뼉이가 완전 기름기가 다 빠져서 푸석푸석하게 거의 뭐 썩었다고 해야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뼉뼉이 다 뜯고 유리창도 깨끗하게 다 닦고 그렇게 했습니다 방도 아주 깨끗하게 도배가 참 잘 됐네요 어 깔끔하다 완전 이제 도배말 해놔도 집이 새집 같습니다 요 바닥은 조금 이제 바닥 청소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천장하고 집이 스리룸 치고는 좀 큰 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욕심도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도배 해가지고 저는 좀 싸게 싸게 해서 40만원 줬습니다 천장까지 다 해서 천장까지 다 해서 40만원 줬고 어 이분이 원룸도 원룸도 도배부하면 한 8만원 이렇게 도배를 하시고요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싼 기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싸다고 느껴지는데 아마 필요하신 분 제가 연락 주시면 요분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깨끗하죠 그리고 조명이 깨져 있어서 어 여기 거실 조명 바꿨고요 방에 담아 그리고 주방 저게 담아 이렇게 다 갈아들였어요 요거는 신혼부부가 들어온 집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배수구가 빠져있어서 배수구도 저기 8,000원인가 7,000원인가 주고 하나 사서 직접 교체를 했어요 이렇게 쓰이로 다 됐고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가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신발장 신발장인데 원래 여기가 차단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차단기가 있었는데 요거를 현관 들어와서 딱 보면 차단기가 있으면 탈부추가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신발장 안으로 메인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 신발장 들어오는 세자리인데 여기에 매립이 될 겁니다 신발장 안에 차단기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들어오는 현관 쪽이 아주 깔끔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갈 스위치 일갈 스위치 소동으로 한 개 설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딱 화났으니까 아주 편하게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막 목작업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장비를 갖다 놓고 하시는데 주방 쪽에 약간 결로가 있는 느낌인데 여기 단열재를 시공을 해서 아마 싱크가 그렇게 놓여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인데 철거를 하면서 어 배관 배관이 살짝 이제 배관이 흠집이 나면서 새로 배관을 깔 겸 어 이렇게 작업을 해 두셨더라구요 그리고 젠다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수도 배관을 좀 옮겼어요 여기가 원래 기존 여기가 배수구인데 샤워 샤워 부스 밑에 배수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구요 그리고 젠다이 놓고 사용하실 수 사용하도록 그리고 그리고 세면대도 벽 부착형으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배워놨습니다 자 진짜 하나하나씩 밖에 가는게 보니까 기대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도 지금 깔끔하게 작업을 하려고 작업 다 해놓고 준비 중이시네요 이것도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어떤 어떤 부탁이냐면 여기 수도 여기 세면대 배관이 원래는 여기 이렇게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샤워기와 세면대 공간이 굉장히 좁았어요 좁았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변기 쪽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옮겨 달라고 해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쪽이 조금 더 넓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화장실 공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닥을 파고 배수로 약간 틀어서 이렇게 벽 부착형으로 여기도 벽 부착형으로 세면대가 그렇게 들어갈 거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보셨던 그대로 자 어떻게 또 기대가 될지 또 다음 공정 때 그리고 목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사항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하나하나씩 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설렙니다 전기도 옮겨 놓고 그리고 화장실 배경구도 잡아놓고 그리고 외벽이랑 마주하는 쪽에 단열 단열 시공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신경을 써주니까 고맙네요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간김에 그거 의논했어요 저기 저 바닥 제가 강마루를 시공하는데 요즘에는 뭐든 최소화 저기 몰딩 부분을 없앤다던지 아니면 최소화로 그렇게 많이 시공을 하는데 바닥을 걸레바지 부분을 설치를 하지 않고 도배랑 도배랑 마루랑 요새 바로 실리콘 처리를 해서 무 걸레바지 무 걸레바지 글레바지 없이 그렇게 마감을 할지 아니면 걸레바지로 걸레바지로 마감을 할지 그거 의노로 왔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전문가이신 분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저녁에 찾아보고 할텐데 뭐 단점이 있다면 뭐 하자 발생률이 뭐가 더 높은지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텐데 그래도 이왕하는거 좀 깔끔하게 하고 싶으니까 고민 됩니다 이번주는 계속 목작업 들어가니까 목작업 어떻게 지금 마감 다 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조명 구조 잡고 타일도 다음주되면 다 붙어질거 같으니까 그렇게 또 차근차근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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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